자, 고맙다! 잘 만났습니다. 금요일부터요. 지금 이제 사줄게요. arson..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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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LA에서 뮤비를 다 찍어보네요. 안녕하세요. ρο다 GG. 더 잘해! 우리 둘! 얘들이 보고싶네요. 얘들이랑 같이 왔으면 재밌었어요. 원래 천국이 오무가였네. 우리 멤버는 베키지! 하이! 어디야? 저 어디야? 자 이제 리허설 왔어. 아무래도 원테이크다 보니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실수하면 계속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면서 확실히 그 동선을 체크를 하고 현장에서는 실수가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이번 뮤비는 좀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한 뮤비가 아닌가 너무 많이 들었어. 제가 보다. 이 날이 오는구나. 이 날이 오는구나. 이 날이 오는구나. 가자 해보자. last year 생각보다 몸이 지금 긴장을 했어요 와 너무 덥다 데이프를 어디에다 벗어 온 거야 빈하 병든 닭이에요 병든 닭 빈하 얘들아 정말 보고 싶다 너희들의 한 명 한 명 그 존재가 얼마나 크지를 않았다 혼자 하니까 힘들구나 보고 싶다 친구들아 BTS 치마 보고 싶다 비빈하는 거 히히 예시 벨을 사랑하는 사이 밤씬입니다 편하게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엘에이 밤은 너무 좋아 에이이이이이이이 그래 어우 라인트 여러분 끝이 났어요 아 진짜 아,'뭐라،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던 곡이고 또 뮤직비디오였기 때문에 뭔가 이 이 끝났다는 이 홀가분함의 이 뭔가 느낌이 굉장히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즐겁게 촬영한 거 같아서 그리고 잘 끝낸 거 같아서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열심히 찍어줘 우리 백기쥐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진짜 곡 많이 들어주시고 시킨노루스 한번 붐 일으키고 싶네요 Let's go 시킨노루스